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들어갑니다. 민수기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 방황,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1446년 미산월 1월 15일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1월 15일 아침에 출발해요. 출발해서 신의 선양까지 도착합니다. 3월 1일 날 도착하니까 45일 만에 도착해요. 추래기 13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주시고 식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주십니다. 설계들을 주셔요. 이때가 언제냐면 추래금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BC 1445년이에요.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해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해설을 기록한 것이 내 얘기입니다. 언제 합니까?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30일 동안 기록을 해요. 그리고 민숙이는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추래금한 지 2년 1일째 1일째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 출발하냐면 2월 20일 날 드디어 출발합니다. 민숙이 10장 11절에 출발해요. 11개월 동안 즉 다른 말로 하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 신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즉 민숙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듭니다. 군대로 만들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날 해방시키고 나서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성막을 통해 죄산받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난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뭐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이때부터 군대 용어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1장이 어떻게 합니까? 1장에 인구를 조사해라. 이거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개수하라는 말이 30번 나와요.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되어 있는 민숙이 1장에 개수하라는 말이 30번 나와요. 일일이 개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개수했더니 몇 명이 나옵니까? 열두 집화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숙이 2장부터는 진영을 구축합니다. 진영. 인구를 조사했다는 건 이제 개인의 개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영적 전투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진영을 구축하라. 진영이란 말은 군대 용어예요. 텐트가 멈출 때도 그냥 멈출 말고 진영을 구축해라. 동서, 남북, 세계, 지파를 진영을 구축해라. 또 이동할 때도 진영을 구축해서 이동해라.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말씀으로 다집니다. 말씀으로 다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다시 한 번 다지고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신해산을 출발하는 겁니다. 신해산에 출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민수기 추리국기에 보면 니산월 1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45일 동안 걸어서 신해산에 도착된 과정 속에 추리국기 13장에 보니까 애담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생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다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요. 그리고 마라에 도착합니다. 3일 동안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을 발견합니다. 먹으려니까 물이 써요. 얼마나 불평, 원망합니까.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이게 마라잖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무슨 내용인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남세를 출발한 지 2월 15일째 되던 날 즉 한 달째 되던 날 신광야에서 먹을 게 딱 떨어집니다. 그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그리고 루비듬이 도착하니까 뒤에서 다메색이 딜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전쟁터에 갑니다. 여수가 전쟁터에 가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실패하니까 아론과 우리 받쳐주죠. 그리고 45일 만에 신해산에 도착합니다. 이 4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원망합니다. 매일매일 원망해요. 원망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신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신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신해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출협기 24장 7절 이걸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서를 기록한 책을 놔두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 모이게 한 다음에 신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습니다. 50%의 피를 열두 기둥에 뿌려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제가 뭐라고 했죠? 베리트. 동사로 쪼갠다.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간의 계약을 맺을 때 A와 B가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갭니다. 쪼갠 고개 사이로 A와 B가 쌍방간의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50%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 신해산에서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드디어 10월 민숙이 10장 11절에 보니까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이때 어떻게 하지요? 그들이 하세달에서 원망합니다. 기브로 하타에서 원망합니다. 원망한 사람 다 죽여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거든요. 여기서 신해산에 왔을 45일 기간에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에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반야에 도착합니다. 이게 민숙이 13장 14장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것이 민숙이의 핵심이에요. 민숙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민숙이 13장 14장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돼버려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 20세 이상. 다른 말 하면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 대강 60만 명 될 거예요. 다른 말 하면 120만 명. 20세 이상. 120만 명은 가난에 못 들어간다고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방황합니다. 방황. 그리고 민숙이의 뜻이 광야에서 방황, 방황, 방황. 그리고 숫자라는 게 뭡니까? 민숙이 1장에, 26장에 인구조사를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민숙이의 뜻이 숫자. 이런 의미예요. 방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민숙이 15장부터 36장까지는 장소가 어디냐? 모합입니다. 모합.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15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말 하면 출혈고반지 2년째 되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방황하는데 이 방황의 기록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의 방황 기록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민숙이 15장부터는 뭡니까? 이 모합 형제에서, 즉 40년, 출혈고반지 40년 되던 해 이 모합 형제에 도달했을 때의 기록을 15장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 기록은 삭제. 이 38년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120만 명이 죽은 겁니다. 38년 동안. 120만 명, 20세 이상 된 사람 120만 명이 38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8년 동안 가정에서 20세 된 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큰 전쟁도 없었어요. 큰 전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12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겁니다. 우리는 12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120만이 죽어간 거예요. 얼마나 아픔의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이고 슬픔의 인생이고 답답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는 가정의 고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는 가정의 고난과 경제 문제와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성의 가데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탄권을 듣고 밤새 동안 원망, 불평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이 말은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 말은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면 저주 아닙니까? 재앙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거듭할 때 하나님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말하는 대로 내가 성취하겠다. 이 가데스 바나에서 민숙이 14장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성취하겠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망하겠다, 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린 대로 그들을 죽인 것이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광야 40년 걸으면서 걷는 게 쉽습니까? 이 모래를 걷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걷는 게 얼마나 어려웠고 제대로 먹겠습니까? 씻었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정착되겠습니까? 고난의 인생이지. 그러나 불신앙하는 고난, 원망하는 고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고난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누구의 관심이 있느냐?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질병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예배 성공하는 자 가난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정 그 눈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를 극률이 여기지만 민숙이를 통해 제가 수백 번 봤거든요. 불평하는 약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약자를, 경제적인 약자, 질병의 약자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지만 누구에게 극률이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약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약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지. 불평하는 약자, 원망하는 약자 교회를 향해 지도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원망하는 약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민숙이를 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숙이의 뜻이 뭡니까? 방황. 어디서? 광야에서 방황, 숫자들. 그런 의미예요. 38년의 방황의 역사는 민숙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민숙이를 통해. 그래서 민숙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민숙이 1장 드디어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숙이는 2월 1일부터 시작돼요. 민숙이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해 둘째 해 보세요. 추려가 오지 2년 둘째 달 2월 첫째 날 1일 시작되는 민숙이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세 5경을 자세히 보면 역사사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 5경만 정말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역사사, 역사사는 여우수화서부터 말라기까지거든요. 성경의 대부분이 역사사예요. 그 안에 다섯 권의 시가서가 있지만 다 역사사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당일날 엠마으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3일째 이 주일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역사사 모세 5경과 모세 5경과 또 역사사와 시가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사와 시가서와 모세 5경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이 성경은 모세 5경 한 권 역사사 두 권 시가서 세 권으로 된 거예요. 역사사는 여우수화서부터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5경을 정확하게 알면 역사서를 볼 수 없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월 1일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니산월 1월 15일날 드디어 출애급했습니다. 아침에 출애급했어요. 이때 출애급할 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군대가 출애급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생명을 부르시면 그 부르신 대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완공된 후 한 달 후에 모세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직접 나타내 말씀했지만 성막이 완공된 후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대요. 회막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의 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 말씀하셨다고 이 신의 산에 말씀하실 때도 이 신의 산이 하나의 임재 장소에 있는데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중간은 누가 있었죠? 여우수와가 있었고 그러면 구름이 가렸습니다. 그 위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이건 다른 말 하면 거룩성을 얘기해요. 거룩성. 모세,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 거룩성.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모세가 신의 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이 성막이 완공된 유엔은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 은혜를 못 받고 강단을 통해 방향을 못 잡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곳곳에 유명한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두루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쇼핑이 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얘기하는데 강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강단은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려고 곳곳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 발달됐으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쇼핑하는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왜? 강단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38년 광야 방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방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방한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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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이상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개수하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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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통과하고 가난에 정복하면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대상은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개수하라 그 일을 돕는 사람을 정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각 족장이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다른바 우두머리는 두령과 족장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요. 그 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루벤 지파의 엘리술입니다. 또 시모원 지파 유다 지파의 나손 또 납달리 지파는 아이라이입니다. 이가 이게 빼야 돼요. 아이라이예요. 아이라이 아 히라 이 자는 빼요. 12명을 임명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지파를 보셔야 돼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나손이에요. 나손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의 자녀가 보아스 아내가 뭡니까? 룻 룻기의 범위에 나오죠. 룻 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 다윗 제가 뭘 얘기 합니까? 민숙이도 뭘 얘기 하냐면 제가 늘 얘기 하지만 성경은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은 원줄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줄기와 격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격가지를 잡은 거예요. 원줄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면 인간에게 멸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저주와 재앙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성육신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누구를? 첫사람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DNA를 하나님에 주신 거예요. 얼마나 생육했겠습니까?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여러분 생육이란 말이 희불이 어른은 뭐냐면 꿈틀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하면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물고기에게 고기 밥을 줬을 때 물고기들이 막 모여오지 않습니까? 꿈틀거리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DNA를 줬으면 이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셋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의 4장에 보니까 아니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을 텐데 왜 셋만 기록됐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성경은요. 원줄기의 중심으로만 기록됐습니다. 다른 말하면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 구속사. 속자는 가풀속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의 3장의 문제를 갚아서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역사. 역사. 하나님 많은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인물만 선택한 거예요. 그게 셋입니다. 에노스 마을랄 개난 마을랄레 야렛 에노 무두슬라 라메 로아 샘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와 다말이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람 쌍둥이 중에 베레스 해수론 람 아비다담 나손 어떻게 민숙이 1장에 자기 유다 지파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는 족장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이 나손이 장자 없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족보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약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나손이 유다 지파에 임명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다를 개수할 때는요. 이것을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이 지파에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 안에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4절까지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할 때 지파 르벤 지파냐 유다 지파냐 시무원 지파냐 또 그 지파 중에 아들들 아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개수 최종조는 몇 명이 됩니까?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수란 말을 30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적으로 멈추는 것은 저주예요. 신앙이 멈추는 것은 저주입니다.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멈춰. 제가 말씀드렸지만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귀엽습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몸은 20살인데 장성인데 생각이 7세 멈췄다. 그것은 이쁜 것도 아니고 귀여운 것도 아니라 뭡니까? 그건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멈춰 있어요. 작년인데 신앙은 어린아이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3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로다.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도다. 바울이 18개월 머물며 세운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성교 사역할 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어린아이 수준이라 시기와 분쟁에 가득하다. 이 말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거든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건 어린아이로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시기와 분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기와 분쟁하는데 무슨 큰일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에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영향을 줍니까? 계속 시기와 분쟁을 하는데 그래서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된 사람 능력 면이나 노동적인 면이나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활동력이 강한 연령층이 그래서 군대도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 나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에 보면 다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의 20대 아이들의 하루에 어떻게 합니까?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한 지 2년 2월 1일 날 각 집화별로 조사했더니 전체가 60만 3550명이 개수된 거예요. 이것이 1차 인구 조사입니다. 언제? 신해산에서. 40년 뒤에 모아평지에서 다시 개수할 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다른 말하면 2월 1일에서부터 또 40년이 지난 모아평지에 됐을 때 우리가 말하면 20세 이상 120만 명이 불신왕으로 다 죽어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민숙이 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레이지파 레이지파 40실제 그러나 레이잌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나는 레이지파만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라. 레이지파는 성막을 헌신하는 제사양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수하지 않습니다. 레이잌은 레이잌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레이잌은 세 번째 아들인데 레이에게 아들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왓 문하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파가 굉장히 번성하면서 게르손 지파 고왓 지파 문하리 지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론과 모세도 고왓 지파예요. 그래서 게르손 지파 고왓 지파 문하리 지파가 성막의 각 파트를 막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레이 지파는 이 개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은 병역 음무에서 면제됐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막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군사적 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 의무를 집행하는 영적인 전투군이에요. 다른 말 하면 선민 중에 선민입니다. 레이 지파는. 그래서 레이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성막이 성막을 옮기고 또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제 성막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영적인 전투 요원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레이기는 그 부분에 구체적인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레이 지파 중에서 문하리 지파의 역할 고아 지파의 역할 게르손 지파의 역할 그리고 제사내로 임명한 아론과 그 후손과의 역할 임무 이것이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그 조직을 완성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레이 지파의 역할입니다. 이동식 예배 초소이기 때문에 성막의 구름이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레이 지파는 이것을 철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구름이 멈추면 이 성막을 제일 먼저 설치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영별로 구축이 되거든요. 구름이 멈췄을 때 성막 주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항상 동쪽의 문이 있다고 그랬죠. 동쪽의 문이 있습니다. 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기준으로 레이 지파에 북쪽은 문하리 서쪽은 게르손 또 어떻게 하죠. 남쪽은 고아 지파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기 2장에 보니까 각 지파가 진영별로 텐트를 쳐요. 저 동쪽은 유다 지파 유다 이사갈 시블러 저 북쪽은 단지파가 중심이 돼서 아셀 납달리 저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된 지파요. 저 남쪽은 루벤 지파가 주축이 돼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대로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동쪽은 유다 지파요. 성막도 동쪽의 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동쪽의 텐트를 누가 쳐요. 아론과 그 직계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지파 중엔 유다 지파가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문이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 있어요. 요한봉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문이니. 나로부터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받을 수 있는 문은 동쪽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론의 집계가족들이 동쪽에 텐트를 칩니까. 히브리스에 보니까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대재산 오시거든. 대재산들 재산들이 동쪽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왜 유다지파가 동쪽에 있죠. 유다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사에서 보면 이 동쪽 해돋는 동쪽에서 어떻게 태양이 뜨듯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태양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동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동쪽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레이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구축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항상 성막 다른 말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구축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산업이지만 학생이지만 모든 삶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곳이 국내는 전도요 해외는 성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민수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의 수준에서 아닌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세상을 나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전투요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해 역사하시니 민수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땅의 영적사함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안고 매일매일 순간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